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연사가 눈물을 흘려 사랑한다고 하니깐 감동적 웃는거 아냐 각도라네 저번부터 할아버지 촬영했을때부터 할아버지 촬영했을때부터 연사가 눈물을 흘려 연사는 아니다 연사는 아니다 연사는 아니다 연사는 아니다 예. 아유 미이 그러지 왜 이렇게. 콘셉트 이래요? 이거 언제 들어줬다고. 그치 안 들어주고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했지. 됐어. 콘셉트 잡지 마. 잠깐만 어떻게 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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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가면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고소 고소. 오케이. 자 정석이. 보지 한 번.